네 안녕하세요. 린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데뷔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단계에서 토익RC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강사 린한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방학에 토익 목표를 토익 목표 점수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번 여름방학은 정말 토익에 올인해보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 달 또는 두 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원하시는 목표 점수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은 시간과 정확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지만 빠르게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기에 이번 여름방학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토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 점수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점수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 토익 졸업이라는 목표가 가능합니다. 토익을 단기 졸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목표 점수만을 생각하시는데 목표 점수와 더불어 지금 현재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의 점수에 맞는 내 실력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시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0단기 인강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린쌤의 저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대상은요. 토익 기본, 토익 중급, 토익 실전 어느 단계를 준비하시든지 간에 모든 단계를 위한 그런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총 4가지의 기본 강좌 그리고 이번 6월 초나 중순쯤에 업데이트가 될 어휘 강좌까지 해서 총 5가지의 문법과 문제풀이 그리고 어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느 레벨에서 어떤 강좌를 어떻게 들어야지만 가장 빠르게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토익을 단계 졸업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토익의 기본 실력이라면 여기서 기본 실력이라 하면 토익 공부를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예 처음은 아닌데 정말 2년 전에 6개월 전에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신다거나 또는 아주 기초는 알고 있는 지금 현재 RC 점수가 최소 250점 이상이시라면 제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토익 자신감 수직 상승이라고 하는 700 플러스 개념 강좌를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 강좌를 정리해 주시면 지금 RC 250점에서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RC 350 이상의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사실 250에서 350 정도로 100점 정도 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토익 기본이고 RC 250 정도이며 굉장히 오랜만에 토익을 공부하는데도 마음만 앞서서서 문제풀이 강좌를 또는 어려운 실전 강좌를 들어주신다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을 때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토익의 중급 정도의 실력이라면 역사 중급이라 함은 700 강좌에 해당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RC가 최소 300점 이상이신 분들은 우선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로 가볍게 워밍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 유형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체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서 단박의 고득점 돌파가 가능한 850 플러스 강좌를 들어주시면 지금 현재 점수에서 RC 400에서 430 정도의 목표 점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급의 수준이었을 때 중급의 수준에서 400에서 430점 정도의 목표 점수가 필요하시다라면 가장 최상의 커리는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를 듣고 나서 850 플러스 강좌를 들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나는 토익 실전 난이도다. 그런데 토익 실전 난이도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좀 구별해 드릴게요. 실전 난이도라 함은 RC는 최소 400점 이상이실 테고요. 그런데 개념은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한데 유형 정리가 부족하다라면 이런 분들은 일단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까먹고 있었던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었던 개념에서 조금 부족했던 유형이 훨씬 더 빠르게 정리가 되신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서 정답이 한눈에 보이는 난중상 문제풀이 지금 고득점 토익 마무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호응이 좋은 이 난중상 문제풀이 강좌로 마무리해 주신다라면 한 달 안에 RC 450 이상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테니까 그런데 똑같은 토익 실전인데 똑같은 토익 실전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RC는 400점 이상이기는 하지만 나는 개념과 유형이 둘 다 조금씩 부족하다라면 조금 저는 개념은 거의 완벽했는데 유형이 조금 유형 파악이 빨리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 솔루션이었더라면 지금은 개념도 유형도 조금 둘 다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솔루션은 단박의 고득점 돌파 850 플러스 강좌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850 플러스 이 강좌를 통해서 개념과 유형을 일단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고 나셔서 뭐를 통해서 정답이 한눈에 보이는 난중성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토익을 마무리하신다라면 역시 원하시는 RC 450 이상의 목표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네 가지 스텝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나의 지금 현재 실력과 내가 목표라는 목표 점수를 가기 위해서는 몇 번째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냥 남들이 듣는다니까 듣거나 아니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으니까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정확한 현재 실력을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강좌로 시작해 주셔야지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토익 졸업이라는 토익 단계 졸업이라는 그 목표가 가능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 중순쯤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 새로운 어휘 강좌는 도대체 어디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느냐 제가 지금 네 가지 기본 강좌에 대한 설명만 해드렸는데 어휘 강좌는요. 어떠한 난이도도 상관이 없어요. 토익 기본이시든 중급이시든 실전의 레벨이시든 상관없이 어떤 강좌와 함께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어휘는 단독 강좌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문법 강좌나 문질풀이 강좌와 함께 공부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 다 하고 문법 할게요. 너무 늦어요. 문법 다 하고 어휘 할게요. 역시 늦어요. 여러분. 토익은 문법과 어휘가 양쪽 다 잡혀야 되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레벨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법 강좌, 문질풀이 강좌와 함께 병행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하루 종일 토익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깨어있는 그런 열정적인 시간은 길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내가 5시간밖에 공부를 할 수 없다라면 그 5시간만큼은 완벽,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깨어있는 5시간의 그런 퀄리티 있는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계획표 작성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좌를 선택하시고 나셔서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표를 꼭 만들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별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문법 강좌와 문제풀이 강좌 중에서 첫 번째 토익 자신감 수직 상승 700 플러스 강좌는요. 토익 입문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 강좌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법 포인트만 정리해 드렸고요. 실토의 기본적인 난이도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토익 시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오랜만에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RC 점수가 아직까지 조금 많이 낮다라면 너무 처음부터 성급하게 어려운 반을 시작하시는 것보다 700 강좌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 베이스를 깔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토익 탈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 강좌는요. 토익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강좌예요. 토익 대표 문법 문제를 문법 유형별로 나눠 드렸습니다. 실토에서는 이런저런 유형의 문제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 강좌는 아예 문법 유형별로 문제를 나누어서 각 문법 유형별 출제 포인트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의 속도와 정확성을 둘 다 잡는 것을 목표라는 강좌. 일단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라면 그리고 목표 점수가 아마 900 이상이 아니다라면 700 플러스 문법 유형별 문제풀이 강좌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 700에서 75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세 번째 단박의 고득점 돌파 850 플러스 강좌는요. 토익의 문법 종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익에서 기출되는 문법의 개념과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익에서 기출되는 문법만을 모아놓은 강좌예요. 즉 850 플러스 강좌에서 소개되지 않는 개념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안전할 정도로 출제가 되는 개념들은 정말 이 강좌 안에 제가 다 촉망랑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과 유형 정리를 동시에 함으로써 실토에서의 점수 상승과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 강좌를 통해서 개념과 유형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강좌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답이 한눈에 보이는 난중상 문제풀이 강좌는요. 실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난중상은 난이도 중상의 약자예요. 저희들끼리 부르는 그래서 난이도 중상이라는 건 그럼 난이도가 어려운 거? 우리가 실토에서 틀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난이도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익숙치 않아서 완벽하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들 그래서 그런 실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제들만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들만을 모아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막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들만을 모아놓은 시중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약점 공략형 문제풀입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돈 주고 살려야 살 수도 없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로 틀리는 문제들만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난중상 문제풀이는요. 토익을 고득점으로 마무리하시고자 하실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6월 중순쯤에 업데이트가 될 품사별 어휘 완전정복 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그 작은 제목으로 다의어 다중품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새롭게 소개하는 품사별 어휘 완전정복 강자는요. 지금까지의 어휘 강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뜻을 외우기 쉽게 해주는 강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다의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중품사어 두 개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토익에서 빈출되는 어휘만을 모아놓은 강자로서 각각의 단어의 뜻 이외에도 토익적인 포인트와 함께 어휘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총 다섯 개의 강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여름방학 정말 토익을 단계 졸업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지금까지 목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학습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점수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했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과감히 방법을 바꾸세요. 각 유형별 최대 토익 기출 포인트만을 모아놓은 저 린쌤의 강자 커리를 통해서 하나를 가져가시더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자의 특징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시죠. 무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토익 포인트의 구구단화 그냥 린쌤하고 수업을 들으며 린쌤의 강자를 들으며 막 따로 뭘 외우려고 한 것 같지 않은데 너무나 많이 수업 시간에 무한 반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반복을 강자를 통해서 거듭한다는 건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영어라는 그들의 언어의 규칙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광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토익 포인트의 구구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포인트 정리를 통해서 점수의 수직 상승.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점수의 상승이에요. 그것도 5점, 10점의 상승이 아닌 최소 70점에서 RC파트만 150점 이상의 수직 상승을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달성하셔야 돼요. 유형 파악을 통한 실전의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점수를 세우시고요. 다시 한 번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내 본인의 점수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단기 토익 졸업을 저 링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의 토익이 내 인생의 마지막 토익이다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